상변 쪽은 내가 튼튼해요. 이미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또 지킬 필요는 없었어요. 이수로는 욕이 좋지 않습니까? 너무 완벽한데요? 네, 딱 돌고 돌아서. 백이 늘었습니다. 좋은 자리고요. 다음 밀고 나온 수가 바로 생겼죠. 어, 그러네요. 워낙 좋은 자리였고요. 한 칸 댄스는 침착한 수입니다. 여기서 딱 쌍립자리는 급소. 매급소냐면 이거를 늘고 싶어도요. 키를 키웠을 때 응수가 아주 곤란해요. 잘 보시면. 네, 촉촉수로 잡히죠. 그러네요. 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여기 빨리 지켜야 돼요, 여기. 여기 너무 급박해요. 네. 먼저 흙이 오면 여기가 지금 백집인데 갈라지면서 양꼼마가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그러네요. 네, 여기에 두면 아직 집 그냥 괜찮은 거 아닙니까? 백이 먼저 두면 집이 되고 흙이 먼저 두면 양꼼마로 몰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고요. 아, 쌍립자리 급소였는데. 네. 아쉬워요. 네. 지금 조입기라서 그렇습니다. 네. 아, 거기를. 안타까워요. 치민 어린이가 먼저 두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